안녕하세요 구둔땅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좀 낯선 환경이죠 제 침실 침대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낮에 촬영을 계속 준비하고 기다렸는데요 하필 또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심해서 불가피하게 침대 위에서 구둔땅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례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사는 일상이 이런 모습이니까요 남부의 가뭄이 여전하고 또 요즘은 산불도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가 내리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며칠 전 뉴욕타임스에 나온 특집 기사입니다 두부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동안의 사양 사람들에게도 두부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는데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두부 안에 들어있는 파이터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콩 안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의 내분비 기관을 자극을 해서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들이 지난 2, 30년 전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부를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먹어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먹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파이터에스트로겐 성분이 콩 종류 안에 들어있긴 한데 우리가 하루에 한두 모 정도까지 먹는 두부로는 몸의 내분비 기관을 교란시키고 암을 일으킬 그럴만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루에 두부를 반모 또는 한모 이렇게 매일 먹게 되면 유방암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네요 유방암뿐 아니라 전립선암이라든지 심지어는 폐암에도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논문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암을 걱정해서 두부를 먹지 않는다 특히 유방암을 걱정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건 넌센스다 걱정하지 말고 많이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불임을 비롯한 그런 여성들의 걱정거리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 최고 정론지 잖아요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여러 논문들을 바탕으로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 마음껏 두부를 드시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두부는 영어로는 이제 토프라고 말하잖아요 유명이사 가운데는 클린턴이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CNN의 의학전문기자죠 산제이 굽타라는 분 있죠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나온 엘리트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이기도 하고 저처럼 의학전문기자로 현재도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클린턴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고 그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클린턴이 가계력이 있다 집안에 심장병으로 쓰러지거나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콜레스토럴도 높고 걱정을 하고 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있다 실제로 클린턴은요 두 번이나 심장수술을 받았죠 가슴을 열고 바이패스라고 그러죠 거의 90%까지 심장혈관이 막혀 있었다 그러네요 가계력도 있고 유전적인 소인이죠 그리고 본인이 워낙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를 좋아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와이프죠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의 요리사에게 몰래 특명을 내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통령 몰래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에 특히 샐러드 같은데 두부가 많이 들어가도록 콩이 좀 많이 들어가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덕분에 좀 많이 건강해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을 계기로 두부가 사양 사람들에게 친숙한 음식으로 알려지게 됐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잠깐 곁들여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두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은 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 경우에는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두부를 좋아하냐면 매 끼니마다 두부가 항상 올라옵니다 제가 매일 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계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한 4, 5살 때 자랐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두부 공장이 있었대요 저희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갖고 제가 매일 생두부를 어릴 때부터 먹었고 그런 여파 때문인지 저는 두부가 정말 맛있습니다 하루에 한 모 이상 매일 먹는다 빼놓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두부가 아니더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콩으로 된 음식을 좀 많이 먹자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구둠땅에서도 노년기 건강에 근육이 중요하다 또 오래 전에도 프로테인, 단백질을 어르신들수록 많이 먹어야 한다 그래서 팔다리 근육을 길러야 우리가 성인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체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중노년 이후에는 하버드에서 대규모 연구가 나왔잖아요 프로테인, 단백질을 보충하되 가능하면 식물성으로 해라 콩이죠 뭐 콩 위주로 해라 그래야만 성인병에 덜 걸리고 수명도 길어진다라는 게 이제는 정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연세가 50, 60 이상 된 어르신들 좀 지긋한 분들은 제가 보기엔 육류보다는 콩 위주 식단으로 가는 걸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중에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부다라는 얘기죠 이게 찾아보니까 역사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중국으로 올라갑니다 고대 왕조 시대에 두부를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전세계로 많이 보급이 됐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부를 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다는 거죠 불교 때문이죠 불교는 소를 먹지 않잖아요 육류, 고기를 안 먹도록 하잖아요 약간의 자비 사상이죠 일리가 있어요 저도 이 제주역이 살면서 자주 산책하는 길에 가끔 뭐 소나 돼지 똥 냄새로 나고 하긴 합니다만 정겹습니다 목장이 주변에 많은데요 그러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산책할 때 작은 소나 말들을 자주 봐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인사도 하고 근데 어쩜 그렇게 눈망울이 착해 보이는지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제가 고기를 참 좋아했는데 직접 이렇게 착하디 착한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한평생 착취 당하면서 결국은 자기 몸을 다 내주고 가는 소, 돼지, 닭 이런 애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좀 어줍지 않게 박애주의자가 되고요 좀 비건이 됐습니다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죠 가끔 뭐 이렇게 약속 장소 가면 다들 고기 먹는데 저라고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가능하면 제가 먹는 식단에서는 이제는 그걸 안 먹으려고 애쓰고 있고 대신 콩 이주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있다 그게 우리 몸의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환경에도 좋다 아시잖아요 가축을 기르면서 많은 메탄가스가 나오고 지구온난화가 막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도축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소나 돼지 닭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두부를 이제는 안심하고 좀 많이 드십시오라는 말씀을 들려 드립니다 만일 두부가 여의치 않다면 요즘은 콩으로 된 음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지밀도 좋고 아니면 매일 유업에 두유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사람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식물성 프로틴 드링크 식물성 단백질 음료죠 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PPL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거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부를 많이 먹고 음료는 이런 콩 음료 좋아한다 170cc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이 10g 이니까 일반적인 두유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두 배 가까이 그런데 당뇨는 2g 밖에 없어서 굉장히 칼로리가 낮다 달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몸에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콩으로 된 음료 프로테인 드링크도 좋고 아니면 두부도 좋고 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면 여러분들이 한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네 지금 겨울이 도치가 잘 새근새근 자고 있네요 귀엽죠 네 이색적으로 제 침대 위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시간 또 색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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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